슬슬 소피하고도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레비입니다 에에에 소피 아틀리의 신비한 책의 이야기 맞나? 몰라 진행해봅시다 에에에 어제는 참 오래도 했어요 어 그 마지막에 거의 이 뭐야 플라우타랑 그 최종보스 스러운 이상한 연금술사랑 그 추억얘기를 곱씹느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날려먹었는데 어 그래서 뒷부분은 잘 기억이 안나 오늘도 새로운 코스튬을 하나 만들어봅시다 이 북은 왜 한 종류가 아닌 것 같지 과연 뭐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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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라이트, 아기크래프트, 브라이트소울 어? 이전하고 노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추임새가 안 들어갔었는데? 오리지날, 윈디아, 플로라이트, 브라이트소울, 아쿠아슈트 아쿠아슈트가 오리지널하고 뭐가 달라? 그냥 무난한 게 아쿠아슈트구나 그러면은 윈디아, 플로라이트, 와이즈로 올라간 거 안 해봤고 플로 간 거 안해봤고 두 개는 안해봤구나 와이즈나 플로 내려가 봅시다 어, 추임새가 엄청 세게 세게 들어오네요 원래 안저랬는데? 염가 염가에 속 어 플라우타 엄청 올라간다 근데 대부분이 위에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래꺼가 중요하다 신비의 힘이 신비의 힘 하나에 엄청 달라진다 근데 훌이 올라가도 별로 그게 없네 아쿠시트밖에 안나오네 왜지? 훌이 더 올라가야되나? 이 게이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건지 그렇게 많이 안올라가네요 아 젤리 드럽게 많다 내가 최근에 노가다툼했더니 젤리가 그냥 가도가도 젤리야 이건 어때? 좀 많이 없는 것들도 어 푸니젤리 좋다 푸니젤리 한번 넣어볼까 푸니젤리가 뭔가 좀 특이하게 올라간다 뭔가 좀 조합한 재료들이 좀 어? 뭔가 나왔다 이거 해볼까? 야 이 책방에 쪼가리가 쓸모가 있구나 가자 이런데도 쓸 데가 있네요 어허허 잠깐만 또 수영복이잖아 수영복이랄까 거의 그냥 천조가리인데? 어 역시 종이 쪼가리를 넣었더니 누더기 누더기 수영복이랄까 누더기가 나오고 그랬네 진짜 아 못 먹는다 역시 풀로 올라가니까 누더기가 나오는구나 음 좀 안쓰럽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봐도 하하 그냥 옷이랄까 종이 그냥 묶어 묶어준거네 거의 어 어유 근데 어우어우어우 거의 그냥 어우 오늘은 이걸로 간다 거리에 11명 주말이라고 그냥 어 어 묘한 조합 얘는 뭐야 얘도 같이 있는거야 설마 술인가 벌바들 차림을 하고 있죠 벌바들 인간이죠 언제쯤 정체가 들통나냐 조금 더休憩이 되었다면 뭐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마스터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당장은休憩을 하세요 그렇군요 오랜만에 교회에 가보실까요 아 또 이벤트 있어 감사합니다 또 이벤트가 있어 좀 쌓였나보네요 최근에 오 소피 어떻게 되요 아니 조금 더 늦었지만 그렇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밥도 드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소피가 왔어요 아 테스さんってすごいな すごい? どうしたの急に 私を褒めてもあんまり出ないよ いや、テスさんっていつも元気に接客してるなって そういうこと そりゃいつも元気に真面目なのが私だからね 伊達にこのお店の看板娘をやっていないのです はぁ、さすがだな ひょっとしてフォルストさんのお店が儲かってるのもテスさんのおかげなのかも ほ、ソフィーはいいことを言うね マスター、マスター、今のセリフ聞きました? ええ、聞きましたよ 聞いてたなら、もうちょっとお給料をあげてほしいなぁ、なんて ヒョプさん テスのおかげで売り上げが上がっていることは認めますが あoundingia 緩 Body 船チャンネル あざとりあわず フォルトさん今のお給料で満足してないんだよ とてしさんって今のお給料に満足してないんですか? ああ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よ マスターはよくしてくれてるし ただ私にも夢という奴があってね 설마 どんがたくないと テスエンディングがないぷ Можно いや、でもゲームが決まってきた けどこのゲームエンディングはメーティエンディングが eigenρηるのが 平定されているあね、 Verge 내가 있던 그 아란드 시리즈는 다 멀티엔딩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시간 제한도 없다고 하니까 너는将来 당신의 쇼바이 가득이 될 것이네 응 응... 정확히 말하면... 근데 마스터가相手대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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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이... 뭔가... 내가... 이렇게... 근데 딱히 교환할 게 없어 펜데그룬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겠다 지금 펜데그룬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야수정 너무 싸다 빛나는 원성은 줘도 되겠네 음... 아... 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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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이 많아졌어요 지금 나 근데 그게 녹아다 오래 한건 아닌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노지는 광석을 매우 좋아한다 푸니중에 푸니 푸니를 통치하는 푸니 순리에게서 푸니들이 뭔가 숭배한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현재 돈이 대략 이정도 있어요 나 진짜 얼마 안했는데 아 참고로 이제 녹아다 했으니까 이거 빼야지 무려 구두새의 크기 헤헤 여기도 대화가 말도 걸기 전에 이벤트 자타공인 이상한 사람은? 나아るほど 소유 고다와리 기 라이잖아요 기 미와 우대의 이스태시다 기타 나니가 국づく리는 조겐でも 모라에れば 고맙다 소우 네 야っぱり 민견の服も 민견の服も 기본的な 考えは 同じだと思うの 코테先の 技術よりも 미야우 福は どんなもの なのか それを 考える ほうが 大事 だと思うわ どんな服が 似合うのか 考えるか ごめんなさいね 抽象的な話で いやー 助かる 君のような 本職の ひたてしが 言っているのだ それはきっと 真理なのだろ 私も 次に 人形の服を 作るときは 今聞いたことを 参考にしよう 돈 주고 사면 안될까 그려 돈 주고 사시면 안 돼요 今日は貴重な話を 聞くことができた それでも いつでも 来てちょうだいね この人形の お洋服まで 自分で作ってたんだ そんなことまで できちゃうなんて フリッツさんって すごいな お洋服まで 何の装備を 作るのかしら えー 정령の 장막を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そぐの 물방울は 내가 없는から 못 만들고 그 정도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강화도 막 부어버릴까 강화도 뭐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3500원 밖에 안 강화비 3500원 별거 아니죠 뭐 야 방어력 14 올라가고 막 오이스테 50 올라가네요 벨베티스가 좀 더 좋네 얘들 만만치 않네 플리겔도 이 플리겔이 만만치 않네 그렇군 확실한 건 둘 다 비싸다는 거야 이런 걸 입어야지만 싸울 수 있는 그런 괴랄한 적들도 나중에 나오겠지 페어하이트는 한 두 개 세 개만 사고 세 개 사는 것도 좀 아깝긴 하지만 벨베티스를 좀 많이 사자 얘는 한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할 때만 사고 허니시럽은 많이 사놓고 이제는 다른 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이 중화재도 증식 중화재 금실묶음은 나중에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사놓고 이제 복사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그냥 넣어버리면 되겠다 여기 있는 것들은 대만 충분히 복사한 것 같아요 뭐 있나 복사할 거 캔들도 충분히 복사했고 캔들 장비시켜야 되는데 애들 캔들 장비시켜야지 누가 넣어 박힐 수 있지? 또 회복템 대신에 바꿔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대신에 어... 회롤 빼곤 다 장비할 수 있네 슬슬 회롤을 뺄 때가 됐나? 회롤 빼고 코렐리아 하나 넣을까? 연금술사 파티 갈까? 젤리도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얘가 이딴 거나 들고 있으니까 그거 한 거죠 아... 코스트 초과 진짜 이러면 어때 코스트 장난 아니다 이거 코스트 몇이야 대체? 오리프람데미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코스트가 장난이 아니네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 이거 빼면은 1정도 1정도 남는데? 1만 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슈탈레이름도 같이 있으면 더 좋죠 회복량은 그냥 포기하고 너는 그냥 폭탄 위주로 가자 음... 와플 코스트 초과 와플도 안 돼? 아 1부족한 거 되게 성가시네 됐어 얘가 정령의 장막 솔직히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푸니푸니탄을 뺄까 생명의 꿀은 있으면 좀 좋고 정령의 장막을 아로모로 볼까? 아 오리프람미 창렬이어가지고 저거 아 신의 브러쉬는 맞아 이거 들어야 돼 어 됐다? 이 정도면 하여튼 한 사람당 들 수 있는 개수가 한정도 있으니까 너무 그거다 개수자는 없애줘야지 이거 만들 거 있나? 잊혀진 보석으로 모니카 에스트로 만들어쓰네 이거 뭐 하려다 말지 않았나 내가 내가 모든 능력 전능한 힘 같은 건 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금실묶음에 전능한 힘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금실묶음에 전능한 힘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안되나? 쉽게는 안되겠네요 근데 이거 중화재에다가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중화재나 아니면은 재텔도 있던 나가보니까 재텔도 들어가겠지? 재텔도 연료되나? 되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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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대가..? 전능한 힘이 넣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아 몰라 일단 일단 엔딩을 봅시다 오늘은 일단 엔딩을 보는 게 목표에요 가자 아 참고로 녹아나느라 못 보여드렸는데 엔딩 보려고 하니까 맵을 나왔더니 이런 지역이 추가가 됐어요 만물의 서구 여기가 최종 보스 지역인가 봅니다 가봅시다 코 오 상당히 최종 범죄스러운 곳인데 불 나면 대단하겠다 옷이 그냥 책이 있고 보스스러운 포지션에 책이 하나 있는데 어 진짜 보스인가 봐 구분버시 근데 아무리 니가 보스여도 우리는 짱쎄거든요 어 저항하는데 약해 약해 그걸로 누굴 잡겠다는 거야 어 수정조각에 무슨 강렬한 파괴력 붙어있네 약해요 약해 햇빛에서 가 월광에서 가 이거 그거 아니야? 보스러시 아니야? 어 완전 복잡하네 종이쪼가리 그래서 서전보다는 괜찮게 나온다 용애비는 극채식 베스트 모델립 부스트 아 깜짝이야 오 22레벨이에요 책이 불쌍하지도 않니? 책이 불쌍하지도 않니? 어 무슨 금속같은거도 나온다 음 여기도 뭐가 있나? 원래? 뭐가 있어 보이는데 못가네요 2층 구조인가? 아마도 2층 구조 빨간 쩌 별로 싸우고 싶지 어우 피 920이냐 이거 좀 쎈데 안 되겠다 불질러 가라 끄면 남았네 부금은 메루루 세팅인데 메루루 원래 부금이 이렇게 막 서부 티켓나? 기성상의 지식의 곳간 뭐여 여기 유전의 성이 응? 어 되게 많 되게 갈 데가 되게 많다 가야될 곳은 아마 저 위에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전혀 뭐가 이렇게 많아 열광의 서가 반대편이죠 어? 부스 있나 보다 아닌가? 아닌가? 여기 짐승들이 막 아 아 카메라 진짜 아 거의 쪼가리랑 책밖에 안 나오네요 찢어진 맏어서 모든 능력 강화부터 있고요 와 뭐야 이거 이 돈에 종이 밖에 없네 홈 잡고 있는 거 봐라 저거 허접할 것 같긴 한데 무시하자 많이 싸우던 애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긴 뭐지? 종이네 종이였습니다 뭐하는거지? 아라아라 수사맞이 케하이네 이거 락쇼다 부금님의 상태가 무서워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할 뿐이고 아무것도 없었다 락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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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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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안 돼요! 경험치 엄청 준다! 꿈과 현실이 아틀리에! 여긴가 보다!